안녕하세요 다빈티비의 다빈입니다 오늘은 브라우니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먼저 저 이거 브라우니 아 이게 브라우니지 브라우니 믹스 으악! 으악! 저 저희가 브라우니 믹스를 먼저 꺼내고 믹스 어머니 믹스가 뭐지? 브라우니 믹스 한 봉지 베이킹틸 한 개 꽃 준비물은 달걀 노른자만 한 개 필요해요 녹임볼터 89배 우유 두 숟갈 도구는 믹싱볼과 선고프김 또는 핸드 믹서가 필요해요 먼저 요것부터 잘 접어줄게요 이게 뭐지? 뭐지? 베이킹틸부터 먼저 접어줄게요 다 접어먹으면 안되면 될거 같아 다 접어먹으면 안되면 될거같아 놔두고 가루부터 먼저 섞어볼게요 달걀 노른자 하나 이렇게 노른자만 준비하고요 달걀 노른자 하나 달걀노른자 한 개를 넣어줍니다 엄마! 주걱으로 놓은다 팍팍 펴도 돼? 팍팍 자고요 녹인 버터 80g을 넣고 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건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가요 끓게요 녹인 버터들이 아직 버터가 잘 있으니까 버터들이 버터가 있어가지고 버터들 믹스도 같이 넣고 섞는 거였어 엄마 믹스도 같이 넣고 섞는 거였어 엄마 믹스도 같이 넣고 섞는 거였어 믹스도 같이 넣고 섞는 거였어 믹스도 토하 한 봉지를 다 토하도록 할게요 자 섞어줄게요 또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팁이었는데 흐흑 제가 그냥 한 봉지를 다표왔어 같이 그냥 이놈이 이놈이 삶뽁 은혜 수영 왜 cosmopolitan 다표한 시리즈 네 된거 같습니다 제가 했는데 섞었는데 네 그러십시오 섞어주세요 브라우니가 완전 검은색이 됐네요 오 브라우니가 아주 진약하네요 오 이거는 일단 유튜브에다가 넣고 아 이거부터 섞고 일단 이거 섞고 여기다가 넣고 오븐에서 170도에 15분을 데울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에서 2분 30초로 데워도 된답니다 이얍 좀 더 양이 뜯어든 것 같아 엄마 좀 더 양이 뜯어든 것 같아 좀 더 캐다 좀 더 캐다 좀 더 캐다 역시 냄새는 부활이 냄새죠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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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달콤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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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